수도권의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크게 늘면서 19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됐습니다. 박준영 중사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9일부터 1.5단계로 올라감에 따라 시설별 방역 조치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또 집단 감염이 발생된 지역인 광주와 목포, 철원도 1.5단계로 격상했으며 인천은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23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거리 두기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된 단계로 유행 권역에서 철저한 생활 방역을 준수하도록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활 방역 단계인 1단계에서는 방역 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적 활동을 비교적 자유롭게 유지할 수 있었지만 1.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밀집도가 조정되는 등 여러 사회적 제약이 발생합니다. 이에 앞서 우리군은 지난 17일부터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대해 2주간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장병의 휴가나 외출은 지금처럼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가능하지만 특히 강원 지역은 군부대가 밀집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간부의 외출과 회식, 사적 모임에 2단계 지침을 적용해 통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확진자 발생을 고려한 권역별 거리 두기 단계를 차등화 적용하되 간부에 의한 감염 차단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타 지역에 대한 거리 두기는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검토하고 현장 지휘관 판단 아래 부대 관리 지침상 세부 내용 추가 상향 적용이 가능합니다. 국방뉴스 박준영입니다.